너무 재미있었어 너무 재미있었어. 수건이 되게... 이게 특이하다. 이거 뭐야? 어? 뭐야? 치킨을 줘야지. 우와! 뭐야? 맞는 치킨이야? 그래, 줘야지. 이야... 물에서 놀면 힘들어. 열어봐도 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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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늘치킨이야? 냄새 장난 아니다. 그런데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봐봐, 그냥 한번 느낌만 봐, 느낌만. 가위바위보 하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비안을 좀 내보세요. 어떻게든 하나 먹어. 그런데 왜 한 마리밖에 없어? 1인 1당? 아, 1인 1당이에요? 잠깐만, 왜 한 박스지? 아, 치킨. 자, 이 한 박스를, 한 박스를 우리가 나눠 먹어야 해요. 왜요? 왜요? 말도 안 돼. 어지러워요. 어지럽다, 냄새. 우리를 치킨 시켜도 한 마리만 안 시켜요. 한 마리 안 시켜, 두 마리 시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왜 한 박스 있어? 그러니까 지금 딱 치킨이 한 박스만 딱 있어요. 왜 한 박스 있어? 다리가 두 개밖에 없네. 아, 그러네. 아, 당 너무 맛있어. 아, 배고파. 걔 많이 고프네. 조각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나눠 먹기보다는. 네. 나눠 먹기보다는. 팀으로 몰까? 한 명은? 한 명은 돼버린 게 낫지. 어떻게 나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가위바위보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뽑고. 네. 의리 게임으로. 오케이. 자기 먹고 싶은 만큼. 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아, 만큼? 아, 만큼? 먹고. 열정 어때요? 아, 열정은 넘어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먹고 싶은 만큼. 2개 다져서 3개 얻어도 되고. 3개 먹어도 되고, 4개 먹어도 되고. 다 마셔도 되고. 자, 그러면 핑크 가위바위보 하고.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서. 네. 1등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1등부터 오니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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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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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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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방